집사2시간 보미야 이즈 씨 남들 이쁘다고 놀아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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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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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소리에도 잘 수 있죠? 잘 수 있죠? 완전 졸릴 때 들어가면 잘 수 있을꺼야 희히히히히 먹으러 오는 어디에 있는지 알았을까요 뒤집어놓은 매운 향수 우리의 맛은 은근히 능력이 나요 양파 맛있어? 맛있어? 하나 우리 오늘만 이렇게 다룰게요 다음 주에는 제가 출소 그냥 빨빨리 보려고 엄마한테 주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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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이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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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아 봐봐 하하하 오이고 잘한다 이것도 해봐 우와 아이고 재밌었어 애기? 전이가 진짜 잘 놀았어요 저번 수업보다 더 좋아하는 게 느껴지고 만족 다음날은 샷을 주무 54% 다음날이 이도 흔히 있는 이 자척 krijgen 여전히 생각해주세요 다시 일어납니다 단아 그거 먹으면 안 되잖아 그거 안 먹기로 했잖아 가자! 오늘 문쌤 갔다가 이 문쌤은 재료비가 조금 비싸긴 했거든요? 딴 데보다? 근데 이런 교재는 아니고 집에서 놀 수 있는 거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아, 아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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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은 안 돼. 엄마도 얼굴 소중하다고. 사장님, 엄마 왜 이렇게 붙어있어요? 아! 왜 여기서 하는 거예요, 굳이? 아 아 아 아 아 그때 온 게 좀 많아가지고 먼저 풀게요 이게 다미 소고기 소핑 만드는데 맨날 베리네이처에서 다니는 신생? 아니 신생아래 이유식 시작할 때부터 베리네이처에서 샀거든요 제가 인스타 팔로우 하시는 분이 공고하셔서 샀는데 제가 압박 스타킹을 매일 신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너무 매일 신어서 기존에 신고 있던 게 발바닥에 구멍이 난 거예요 그래서 새로 샀어요 제가 맥주를 좀 줄여보려고 단위 돌 때까지 다이어트 좀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콤부티를 샀거든요 인하우사이드가 모자가 되게 예쁘거든요 모자 유명하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 버킷햇이 새로 출시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게 푸딩이거든요 너무 귀엽죠 이름이 한번 이거 써보고 맘에 들면은 자주 쓰고 다닐 거 같아요 제 모자를 진짜 좋아해서 포기를 못해요 밀어보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밀어 하나 둘 셋 밀어 으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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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지 하면 안 돼 시끄러워서 아빠가 다 막지 아 귀여워 어떡해 아 귀여워 어떡해 옷이인데요 아 아 와 와우 이거 완전 거의 그 그거지 그거 완전 손 같겠지 깽 우와 이거 초고기 배가 불한 거 같긴 하죠 아하하하 근데요 단위가요 내가 오늘 호기롭게 220을 샀거든요 근데 100이 남았으니까요 120을 먹었대요 많이 먹었다고요 아니 미술가운을 샀거든요 문화센터에서 이제 촉감놀이 할 때 이거 있으면 좋다고 하셔가지고 어차피 하나도 없기도 해서 사봤는데 플리의 건가 이거 대륙이었다 색깔 너무 예쁜데요 이렇게 전신 그리고 쑥 입히고 여기 지퍼로 닿는 거예요 맘에 들었던 것 중에 뒤에 찍찍이로 닿는 것도 있었는데 찍찍이로 닿는 게 편하긴 한데 단위가 찍찍이를 알아버린 뒤로부터는 그거를 계속 힘으로 두드려 해가지고 일단 하나 이거 샀어요 근데 디자인이 너무 제 취향이에요 디자인이 너무 제 취향이에요 그래 뭐라 integrated 너무 잘 어울린다는 그런거 전신할 때 그냥 또 이렇게 하긴 했잖아 여기 다행히 잘 어울린다 좀 더 잘 어울린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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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팠어? 놀랬지? 단이 망치 소리 리듬 타는거야? 엄마한테 왔어 단이가? 아이 예뻐라 예뻐 아팠어 안 돼 그거 여기다 넣어봐 단아 여기다 넣어봐 이 봉 여기다 넣어봐 이 봉 여기다 넣어봐 콩 어딨어 단아 콩 그건 엄마 지갑이잖아요 그건 엄마 지갑이잖아요 심지어 여기는 식탁 밑 아팠어 단이손 단아 단이손 엄마 나 이거 먹고 있었네 이거 안 돼 단아 먹으면 안 되는거야 단이손 단이손 아팠어 아팠어 시원해? 밖에 시원하지? 선생님들이 도대체 뭘 보는거냐고 모르는 사람이야 바람 시원하게 보네 왜? 애기 기분 좋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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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보고 안녀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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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단이 거의 날라다니네? 에이, 맛만 먹어야지 단아 단아, 엄마가 엄마가 다 놔야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주려구요? 단아 단이가 자꾸 그러니깐 엄마가 단이가 싫어하는 안전벨트 해주지 공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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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h . . . .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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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단아? 느낌이 어때? 느낌이 어때? 느낌이 어때? 느낌이 부드러워졌어. 맛이 어때, 단아? 이 아뽀는 괜찮아, 멋대로 해. 어머, 길어. 길어. 엄청 커. 어머, 어머. 우와. 우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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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끓여요. 물을 끓여요. 아, 다이제 잘한다. 아아 어 이거 갖고 가서 놀아 와 하늘 진짜 예뻐 그림 아니야? 손수건 새로 꺼내야 돼 아까 바닥에 떨어뜨려서 그러게 어 커피 인터뷰다 맨날 팝업하더니 결국 입점했네 배고파서 너무 빠른 갈걸음 나 지금 거의 슬라이딩한 느낌이야 한 번만 더 민트 한 번 덜어야지 어 어 그러네 시원하겠다 포도스키웨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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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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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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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떡이지? 오사쿠 샀지롱 안녕 잘 일어나볼래? 하나, 둘, 셋 바닥 느낌이 이상해, 특이해 생기면 좋아하는 거 같아 여보 바닥 특이해서 오 무슨 책이야? 고양이는 아무도 부럽지 않아 아 강아지는 코가 축축해야 건강한 거래? 맞아 나 몰랐어 맞아, 축축 건조하면 머리 아픈 오! 코가 마르면 아픈 거야 아이 잘한다 아이 잘한다 아 예뻐라, 아이 예뻐라 콩 아 천사가 오늘 천사가 와요 천사가 와요 천사가 와요 좋아 이거 완전 여름 거 아니야? 노래 닿아도 될 거 같아 어 완전 여름이야 그치 이거 두 개 하자 이거랑 되게 진하다 진짜 안 나 진짜 안 나 안 나 안 나 안 나 안 나 안 나 안 나 안 나 안 나 안 나 안 나 안 나 잘하자 자 또 Suzuki 안녕! 안녕! 잘 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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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